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룬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줘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직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울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왜 깨어 있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3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사흘 전에 이 마지막 때에 대하여서 직접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하신 설교라고 해서 우리는 감난산 강화라고 이야기하고요. 마태복음 24장과 오늘 본문 누가복음 21장이 바로 이 감난산 강화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종말의 때에 대하여서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듯이 본문도 짧게나마 이 종말에 대하여서 말시지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계시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믿음, 보혈,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이 세상 종말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성경학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고 오실 때부터 말세는 시작이 됐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예수님의 초림과 또 장차 이루어질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것을 이미와 아직 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림 예수님은 대속주로 오셨고 구원주로 오셨다면 바로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재림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지만 그 바라보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근간은 바로 초림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죠.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구속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속하신 그 십자가의 돌을 붙들고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면서 신화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만왕으로 오실 만왕의 왕으로 오실 재림하실 그 예수님의 영광에 우리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핵심은 깨어 있으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대정마귀가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 상황에 깨어있는 것은 우리의 삶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하고 우리의 준비태도 우리의 경계태도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깨어 있어야 하는지 분명한 답을 얻고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절대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속이는 시대입니다. 28절에서 29절으로 나와 있듯이 이 무화과 나무 겨울에는 입이 떨어져서 가지만 앙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서 조금씩 입과 천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여름이 다가오면 본격적으로 입이 무성해지고 또 본격적인 열매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 무화과 나무는 계절의 변화를 알리는 전령의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봄하면 우리도 개나리 진달래 생각하듯이 바로 무화과 나무가 바로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또 유대력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와 다르게 그들에게는 사계절의 끝이 여름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여름은 곧 영적으로 종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사계절을 정확히 알려주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마지막 대를 대비해야 할 것을 친히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참고로 신약 성경에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318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참 무수히 많은 약속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서신서를 보더라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50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을 만큼 성경이 가장 강조하는 주제가 바로 재림이고 또 성경의 결론도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인 것입니다. 참고로 불교가 우리가 윤회설 이야기하잖아요. 돌고 도는 겁니다. 원형 역사관을 가졌다면 기독교는 처음과 끝이 정해져 있는 직선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바로 시작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예수님을 통해 역사가 시작됐고 예수님을 통해 전세계 또 치구 종말 모든 역사가 또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말세 지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세 중에서도 지말 끝이거든요. 우리가 축구 경기로 말하면 이미 전반전 후반전이 다 끝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심판의 재량에 따라서 몇 분 정도로 더 주는 이런 엑스트라 타임에 해당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심판의 휘스를 불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곧 오실 수 있는 그런 상황 언제 심판의 휘스를 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세상 종말과 말세에 대해서 크게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한 가지는 너무 재림에 집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나 생활을 포기하고 거의 뭐 산속에 들어가서 굉장히 재림에 집착을 해버린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지 2000년 지났는데 옛날에도 말세고 지금도 늘 말세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예 무감심하거나 무뎌지거나 말세를 대비하지 않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제 강단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적 그리스도 거직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신천지 또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기쁜 소식 선교 이런 구원파나 전능신교 등등 굉장히 이런 잘못된 교리를 갖고 성경을 가감변지를 해서 교위를 와일시키고 성경을 가지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위도 무너지고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자칭 구세주라는 사람들이 등장했고 한 십 수년 전에도 40여 명이었거든요. 지금 아마 더 많이 늘어났겠죠. 첫 번째 오신 예수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역 실패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 나라는 교주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제 제2의 메시아다 라고 본인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말이 되는 겁니다. 믿는 거거든요. 자 신천지 이만희 약속의 목자 이긴자 보혜사 어찌 보면 신천지 재림 하나님의 교회 굉장히 다 좋은 말들이거든요. 그러나 이 좋은 단어들만 쏙쏙 뽑아서 완전히 이단들이 이거 갖고 다 장난질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증인의 안산홍 본인이 아버지 하나님이다. 본인이 죽고 나니 자신의 아내인 장길자 갈라데서 4장 26절 말씀을 근거로 이제는 어머니 하나님 하나님이 뭐 아버지만 있겠냐 어머니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들의 교리와 논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단어 노림을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그 단어만 뽑아다가 그거 갖고 탐야 시키는 거거든요. 자 재림 메시지 저는 이번 주 강대한 말씀 육상하고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서 재림 메시지가 인터넷만 찾아봐도 여러분 정말 이 안산홍 또 하나님의 교회 이쪽 신천지 쪽에서 이 재림이란 단어 갖고 얼마나 많은 설교들을 만들어내나 모릅니다. 그들이 장난치기 좋은 너무 좋은 재료가 되어버렸고 무화과나무 비유도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계산하는데 굉장히 주요 자료로 악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이단 사이비가 아니더라도 자유주의 신신화 그리고 천주교 교리나 종교 다원주의 이런 것들이 신앙의 성경의 본질을 왜곡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택하신 자들까지 생명살리는 영적 본질을 놓치도록 미혹한다는 것. 그래서 사실은 절대 믿는 자들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단들이 부신자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독신화가 갖고 있는 자들 그런데 성경을 너무 알고 싶은 자들 그러나 성경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듣도 보지도 못한 비유 갖고 접근하니까 새롭거든요. 여기에 현혹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속인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52조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온전히 붙잡고 이때 말씀에서 무엇이 오냐. 분별력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단 나쁘죠. 그러나 속이는 자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속는 자가 사실은 더 못된 겁니다. 체중계를 늘 재해 놓고 보는 여성들처럼 우리가 늘 깨어서 영적 관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늘 우리에게 바로미터가 모면 예배와 훈련과 기도가 우리의 바로미터가 되어져서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보다 영적인 삶을 진단하셔서 매주일 52조 예배 성공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깨어서 늘 변화와 성장의 신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재림의 도래입니다. 오늘 7, 8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전쟁이 증가하고 치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혹하지 않아도 되고 또 우리가 말쓰지 말에 불안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알려준 겁니다. 어떻게 재림할 것이고 재림하기 전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너희들은 이렇게 살고 있으면 될 것이고 이미 교과서를 우리에게 다 주신 거거든요. 참고로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의 재림 예언장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할수록 홍수, 해일, 기근, 지진의 빈도수가 늘어나고 각종 자연재해, 자연파괴, 환경오염, 지구, 온난화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거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뿐만 아니어도 여러분 오염, 공해, 자원고갈, 질병,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사계절이 아니죠. 이제는 봄옷과 가을옷이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은 좀 있다가 입어야지 했다가 그냥 여름 돼버리고 더워서 이제 좀 이따가 가을옷 입어야지 하면 금방 그냥 겨울 된다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신앙의 박혀와 한란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우서 대표적인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더라도 말세의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포모를 거역하고 교만하고 해방하고 자그마치 19가지의 말세의 증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를 알리는 물리적이고 생태적이고 경제적이고 또 사회적적으로 영적인 증조들이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갈수록 더 어둠은 짙어질 것이고 점점 더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동시에 교회 안에서도 이간하고 가정 안에서도 각종 붕괴와 핍박의 강도가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와 이런 핍박의 상관성 비례한다는 거거든요. 복음이 전파될수록 핍박도 심해지고 핍박이 심해질수록 복음은 더 확산될 것이고 그러면서 성도들은 더 믿음 가운데 더 굳세게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본문 36절에 재림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도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니다. 우리는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분명히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도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가라요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이 예수님 재림 날짜 주장하다가 생긴 이단 종파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1992년 10월 28일 이 다미성 교회가 시안보 종말로 주장했었거든요. 휴거 일어난다고. 제가 이제 뭐 중년이게 밝혀지겠지만 그때 제가 대학생활 할 때였거든요. 그때 정말 와 5시간 남았다. 1시간 남았다. 30분 남았다. 10분. 사실 저는 믿지도 않았지만 너무 세상이 떠들썩 했을 때였으니까. 그런데 그 시간 딱 지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깨어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막 자주도 않고 밤새서 기다렸다니까요. 다미성 교회가 휴거 주장하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재림의 시간을 날짜를 맞춘다고 했지만 아무도 속종하지 못했습니다. 재림의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재림 날짜를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지 재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준비하는 그런 소주는 아니잖아요. 그 때문에 예수 믿고 있으면 재림 오는 거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재림은 주님의 마지막 약속이고 또 마지막 남아있는 예언입니다. 다 성취됐거든요. 이거 하나 남아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를 사는 참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33절 34절 35절 37절 오늘 본문에서는 거듭거듭 깨어있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적인 의미 속에는 계속 항상이란 뜻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냥 한 번 깨어있고 잠깐 깨어있고 가끔 깨어있어가 아니라 항상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물을 맡겨놓고 지금 부재 중입니다. 그럼 종가 문지기가 할 일은 하싸 하고 정신없이 놀 때가 아니라는 거죠. 주인을 언제 올지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저물 때 밤중 닭 울 때 새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호련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론소 5장 8절 말씀처럼 큰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정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사자는 죽어있는 거 먹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거 잡아먹듯이 부신자는 이미 사단의 밥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 생명가진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구원은 뺏겼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자는 신분 것에 누리지 못하도록 늘 생명가진 자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세라는 말은 게시록적인 용어가 분명하지만 창세기적인 용어도 분명합니다. 노아의 홍수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들 다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듯이 바로 이것은 말세의 크림자로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누군가에게는 우주적인 날이고 심판적인 날이지만 하나님의 자유는 우리에게는 만절한 구원을 이루는 날이고 우리에게는 주님과 함께 이제는 영원히 거하는 영광의 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 깨어서 최고의 응답을 받는 삶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대학부 친구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사모는 바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천국복음을 증언하는 전도선교를 중심축으로 천국복음에 전파하던 후에 끝이 온다.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모든 중심축은 전도와 선교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모는을 통해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 늘 점검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완전 무장하셔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준비하는 지혜로운 인생 전도자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어느 날이나 가능하고 어떤 날도 배제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 말씀하시니 게시록 22장 20절에 사도요한이 그대로 화답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강림을 더욱더 간절히 기다리는 사도요한의 중심이 담겨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 역시 사도요한의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라모지요 마라라타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말 우리가 지금 핍박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 곧 오십니다. 이거 이제 곧 끝납니다. 조금만 더 견뎌냅시다. 이거거든요. 그들의 기도의 구절이기도 했습니다. 고래전서 16장 22절에도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동일한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재림은 우리 기독신앙의 핵심이고 환란과 핍박을 뛰어넘는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마가복원 집사한자 이번 주 강단 말씀 역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연극적으로 더욱 깨어서 스타트만 2025 4대 장막터를 넓혀나가는 언약적 도전을 통해서 우리가 4대 장막터에 빠질 수 없는 것 예수가 크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결국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이 4대 장막터를 통하여서 여러분도 전파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의 마음이 너무도 답답하고 견딜 수 없다고 고백한 예림이와 선지자의 그 영적 수준이 여러분들의 영적 수준이 되셔서 영원한 기업과 유산과 작품을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